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여기는 던일된 주차장인데 장현이 열렸길래 구경하러 왔어요 저기 위엔 뭐 지스도 있고 레드 앤 뭐 빵 먹고 싶다 커피 싶다 땡큐 플랫 화이트를 드디어 샀습니다 우와 맛있네 애기봐요 여기도 커피 있네 아 원하는 커피 마시라고? 귀엽다 귀여운 아이디어야 약간 뭐 영국 느낌이야? 음 그러네 뭔가 그거 느낌이네 영국 간별사네 아직 포그와트 가는 길 느낌이네 많이 축소 여기 먹어서 구하러 가있네 하늘 이리 좀 더 내려가고 여기 들어가볼까? 으어 예쁘네 아 이쁘다 여기가 여기 머리데라 다다라다다다 어니든 레일 레이스 까랑큐 위에 올라가 볼까? 여기 예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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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이렇게 나오지? 네 저 AWA가 예쁜 게 아니라 여기 예쁘다 그런 거 같아 네 하나 둘 셋이야 아 영상이야? 아 예쁘다 여기 추울텐데 여기서 사진 찍어야 돼 여기서? 이제 라나우로 얼른 넘어가자 라나우로 넘어가서 빵을 좀 먹고 먹고 먹는 거 같아 아쉬워 아니 아쉬워 다시 짱 안녕하세요 지구 스티커도 스파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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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랑은 와인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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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츠로부터 둘씩 둘씩 너랑 어디죠 여기가? 여기 이제 안 하는 상황입니다 이리와 입장료가 있는지 몰랐는데 한 명당 3만원입니다 리스벨리 홀리데이파크 샤워실 이런데 여기 사진이 있었어 아 진짜? 그래가지고 난 여기가 어딘가 더니든이 아닌가 했는데 여기 레스토랑인거잖아 그치? 참새들 봐 정원도 예쁘지 않았어 그쪽에 더니든 시내 보여 어느덧 시작! 그럼 태어나서 더 예쁘다 태어나서 더 예쁘다 정원까지 보고 갈까? 어떻게 할까? 저희 지금 해놨을 때 정원까지 보는 거 어때? 어디? 밑으로 쭉 내려가는 군덴가? 이렇게 보고 올라오자 그래 거부합은 곤란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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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곤란... 하나의 곤란의 곤란을 유빈이 뭐야? 몰아줘야겠네 이제 들어가자 한 4층 높이다 여기 뭐 찍겠지? 여기 찍어도 된다고 하셨어 우와 이렇게 설명이 있어서 좋다 한번 칠래? 기억이 안 나 공난로도 떼고 따뜻하게 밥먹어도 있겠다 공난로도 떼고 와 이거 정말해 공난로도 떼고 공난로도 떼고 공난로도 떼고 하나 둘 셋 천장만으로 우리나라에도 많을 것 같지? 장놈 장놈이 장놈 이렇게 이게 매달리게enter 이걸 진짜 아름답게 해놨다 이 층 이 복숭아 어떻게 잘 만들었을까? 집사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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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탄자를 딱 걸 수 있게 꼼꼼하다 꼼꼼해 너무 마음에 든다 이거 양탄자 양탄자 애기 애기에는 상관 1톤 이거 아이고 귀찮다 망진거 하자 이거 애기 그거다 똑같다 이거 참 재미있는데 엄청 예뻐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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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시원하다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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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옛날에 뭐 거의 시그니엘뷰 아니야? 그니까 시그니엘뷰보다 더 멋있어지지 esar 이게 편하성 느낌이라니까? 진짜 편하성 보다 안에는 더 좋아 굴빛도 너무 은은하고 좋다 와 반지꼴이다 이거 미쳤어 으응 아까 해랑 처음이 다네 응 캐리비안 해적 이런 느낌 아 잘 봤다 아까 그 느낌도 났어 약간 아람브라 응 맞아 맞아 텅이 작아서 더 아기자기하네 이거 설명 잘 봤어 이거 이거 진짜 너무 잘 봤어 으이 다시 발만 왔다 나 나 빠이 다시 원액은 시대로 돌아가는 길인데 좀 나자 가장 한가운데 이렇게 어제 점 체리 먹으면서 가고 있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존스 패밀리에서 산 왕 체리 과주 팡팡 이걸 먹으면서 모에라키 비치로 이동합니다 여기 어디입니까? 여기는 모에라키 제가 클레이 클리프 다음으로 보고 싶었는데 클레이 클리프 같은 느낌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여기 그 입장료 이불이라고 해서 불러봤는데 레스토랑 다 갇혀있고 해가지고 주차장에 있던 직원이 그냥 가서 보면 된다고 공짜라고 두 마리라서 그런거 같아요 저 봉이 구해져있네 그렇지 너무 신기하지 않나? 2,500만 년 전부터 있던 6,500만 년 전부터 있던 6,500만 년 6,500만 년 6,500만 년? 엄청난데? 이거네 이게 무슨 지구처럼 생겼어? 어떻게 이렇게 똥 바랐지? 어떻게 이렇게 계단을 했어 어? 계단 조심해 조심 너 운동화 신고 올걸 그랬다 뭔가 공룡알같아 진짜 공룡알 아니야? 그런거? 거북이 등껍질 약간 그런거 같아 큰 자갈같은거지 자갈도 이제 탱글해져 있잖아 바닷물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떨어져서 똥돌이 생겼지 돌 위로 갈게 괜찮겠어? 네 얼른 올라가 하나 둘 셋 뭐하게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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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